예 자 우리 니특강 그리고 레오 에어 에어 치겠죠 데오 에어 역시 지고가 10 에 없어요 레오 엣어 j d 아 예 어 두조가 으 물에 흐르게 시작 이리 우리 이리 우리 이리 되게 어려운 일을 한테니 요런 만큼 그죠? 요거를 연결로 놨는데 레이 가죠? 리오 리에이 자 그럼 여기를 내가 살짝 연결해 볼게요 리오 시작 리오 리오 리에이 리에이 뭔가 판매된 얘기가 있죠? 하나는 밑에가 오고 하나는 에이일 것 뿐이에요 리오 리오 에이 리에이 리오 비슷비슷하죠? 자 그 다음에 리오 시작 리오 똑같애 안 똑같애? 리오 뭐 앤서랑 하셔야지 리오 리오 똑같애요 안 똑같애요? 똑같애요 그쵸? 자 리에이 리에이 어머나 어머나 똑같애요 똑같애 똑같애요 똑같애요 알고보니까 똑같은 요들의 반복이 지금 두 번이 반복되고 있죠? 네 하나만 알면 두 개를 다 거져먹는 거야 그쵸? 다 같이 리오 리오 리에이 리에이 리오 리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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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 여기를 하느냐면요 이거를 할 때 레이 오 리에이 리오 에이 오 요들이 안 나가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연결부를 다 놓치는 거야 연결구만 잘 요들을 꺾어주시면 다 연결이 돼요 레이이 리오 리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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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리오 우리 레이리오 그런데 얘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된데 안 된데?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듬이 잡히면 안 돼 어디서 끊어지느냐?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레이리오 그죠? 우리 레이리오 우리 레이리오 이렇게 잘라지는 거 그죠? 형태는 그런 거 같은데 4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해요 다 같이 레 레 후 리 에 에 이게 첫음이에요 그래서 띠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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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머릿속에 담으셔야 해요 다 같이 레 레 후 리 에 영어로 부려볼까요? 우리 레 우리 시작 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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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한 번 더 시작 레 리리오 우리 에 리리오 우리 에 리리오 시작 레 리리오 우리 에 영어는 그냥 원태 부르면서 시작 레 리리오 우리 에 잘했어 잘했어 다 같이 시작 레 우리 우리 레 내 우리 우리 렉 우리 여 일 시작 레 우리 우리 예 1, 2, 3, 2, 3, 4 웃으면 되요. 웃으면 자. 2, 3, 4, 4 앞에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. 한 번 더. 3, 4, 5 1, 2, 3 신속하셨습니다. 그러면 아무리 부르셔도 시작 한 번 더 시작 순례 언니 이제 다 순례적으로 가고 계시죠? 네 감사합니다. 시작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늦고 냥소문에 냥소문에 내 내 삶만 아름다운 냥소문에 냥소문에 나의 사랑 뵈니 우리여 우리 우리여 우리 우리여 우리 우리여 우리 나의 사랑 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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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빠지면 눈에 안 치는 눈에 넘쳐 들은 내 눈에 빠지면 눈에 빠지면 진짜 빤스다. 그치? 빤스로 눌렀지? 빤스. 애들 봐. 디피스. 이가 들어가야 돼. 이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? 빤스. 빤스가 된다. 애들 바스처럼 들리면 안 돼? 애들 바이스. 완전히 웃어주셔야 돼. 빤스. 빤스. 오늘 용호씨가 진짜 잘한다. 해봐. 빤스. 저렇게 표정 보셨죠? 저 정도로 웃지 않으면 진짜 빤스 안 들려요. 다같이 빤스. 빤스. 다같이 시작. 빤스. 그렇지. 선생님이 시작. 빤스.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. 나오시면 빤스. 해들 바이스. 시작. 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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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화장군 그럴 거야 시작 아 아 으 아 이 노래의 발음이 돌아갈 때 보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. 한번 바꿨어? 로우 시작